Q. 오늘 원하버분들이 토크 배틀을 해서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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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따고 주셨다니깐 저 성훈이 형이랑 한 번 다니다가 뒤에서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팬분이 올리셨는데 그 뒤로 갑자기 간난이 여자친구 있다고 그러더니 진짜? 진짜로 너무 어부를 했었어요 진짜로 지난주인가? 말씀 잘해 액션이 약간 까유 지난주에 잘 웃겨 둔다 진짜 아주 요새요새 잘 웃는다 제가 다음주에 그 자리에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오 좋아좋아 좋아 좋아좋아